네, 저희 출발 증시 계속해서 2024년의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는 특집 코너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 전략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전화로만 연결을 하다가 이렇게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도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올해도 시장이 안 좋을 때 2500선은 갈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을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상반기는 약간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2분기 정도의 흔들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후, 금리 인하가 실제 진행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쪽에서 좀 약간 횡보의 어떤 연장선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라는 부분이 올해 이제 10월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반등 과정을 한번 보시면 10월까지의 어떤 상승 과정에서 보시면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10월에 금리가 할인율이죠. 금리가 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기준 금리 기준으로 시장에서 생각할 때 성장이 금리보다 과연 높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던 거고 11월은 금리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 정도 할인율이면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성장과 할인율의 어떤 갈등 이것이 아마 계속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좌우하는 그런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제 금리와 이런 기업 이익과의 어떤 갈등이 계속 성장과의 갈등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중에 이제 조정을 예상하는 거는 금리 인하 이슈가 커진다는 얘기는 고용이든지 이런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을 만들 거고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 정도 금리 인하면 침체 없이 금리 인하죠. 그럴 경우에는 금리 할인율이 내려가니까 성장, 이 정도의 성장이면 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도 어느 정도 시점에 시작할 것 스스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에서는 5월, 3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지금 아마 최근에 좀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빨라져가지고 3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하우스 시각은 대학, 미국 경쟁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늦어질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수는 올해는 금리든 뭐든 변수에 있어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서 헤드라인 CPI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코어 CPI가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헤드라인 CPI가 3%대까지 내려왔는데 코어 CPI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코어 CPI가 3%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시에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알아볼 텐데 앞서서 준비해 주신 그 표에 따르면은 2분기의 주요 변수로는 지금 공매도 금지 해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선, 선거의 종료를 또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될까요? 아, 아마 이제 공매도, 아마 과거 코로나 이후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된 이후에 그때 잠깐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올라와 있다면 공매도 금지 해제가 된다는 거는 이게 실질적인 영향은 적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어떤 선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경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조가. 그런데 이제 선거라든지 주요 이슈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라든지 공제 상황 이런 쪽으로 좀 정책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게 좀 약간 리스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기준비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증시는 또 긍정적인 호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보니까 지수의 밴드를 상단을 한 2800까지 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 주시면서 추가적인 변수들로는 또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800 정도를 예상한 거는 최소한 기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는 완전히 정상화되거든요. 분기 OP 기준으로 50조 원 수준. 그래서 50조 원 수준까지 정상화되면은 YOY로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이 결국 코스피도 보면 이익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변동성이 있더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어제 발표된 주말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재고 사이클이 계속 바닷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4년 주기로 항상 재고 사이클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때가 이제 직전에가 19년이었거든요. 19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이게 좀 엇갈렸습니다. 사이클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재화 상품 요구하고 관련된 그 사이클을 보시면은 그게 좀 엇갈려서 나타나다 보니까 재고 사이클이 한 24년, 23년에 원래 돌았어야 되는데 24년에 움직이는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는 거랑 그 다음에 최근에 AI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AI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신기술이 등장하고서 이게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약간 제이커브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한 가장 가까운 사례는 95년 사례거든요. 95년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슈가 약간 터졌었는데 그때 경기 침체를 실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95년서부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그 부분이 기업의 생산성으로 급격히 연결되면서 95년서부터 97년까지 미국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 28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력을 제공할 만한 섹터별로 보자면 업종은 어떤 업종 유명하게 보고 계세요? 저희 아마 시장에서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인데 일단 미국 재고 사이클이 돌 때는 항상 IT, 반도체 그게 한국 쪽에는 가장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지역, 국가는 아니잖아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국가는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높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흐름은 그런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IT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보자. 반도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내년의 변수는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CPI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코어 CPI가 만약에 3%대로 내려오면 굉장히 편하게 금리를 내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변수는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최근에 약간 빠르다기보다는 약간 좀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 중반쯤에 한번 시장을 흔들리겠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고용으로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신규 주건 실업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 30만 건 이상 넘지만 않으면 실제 고용에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선을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금리, 그 다음에 달러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화 지수 자체가 사실 작년에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달러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도 위험자산 선호 쪽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내년에 금리는 일단 높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대형주 유형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주 내에서 반도체 이런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최근에 좀 이익이 올라오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 약간 과거보다는 좀 관심도가 적어졌는데 조선이라든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이익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빅 사이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 턴어라운드 정도 그러면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이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사 모아간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다면 너무 긍정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11월 달에는 좀 샀습니다. 11월 달에는 좀 매수를 했고요. 환율 수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쭉 체크를 해보면 2009년, 10년,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2023년이잖아요. 2023년, 2024년. 상황은 굉장히 데칼클로 매치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환율이 1300원 이상이었고요.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바닥이었다가 사기 들어간 시점.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팔지, 파는 그런 수급은 아닐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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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